여러 가지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니! 우리 먹을 쌀도 없는데 토형님 줄 쌀이 어디 있겠어요? 바나나 포테토나 단깨빵 위에 뚠떼 고기 두다 모다 아침 먹고 때 집을 나서려는데 날 못 가졌어요 아니 형은 왜 그러세요?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인천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와우 둘, 셋 둘, 셋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코튼캔디 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재랑둥이 동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오는 천사 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늑대 리더 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무지개 막내 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크리스마스 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스페어 목사 위리언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컴백! 플래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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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뭐하고 들으셨어요? 저희 컴백 준비하느라 열심히 연습을 했죠 너무 뻔하다 저거 데뷔도 찍고 연습도 하고 맛있어 또 많이 먹고 팬반타도 기다리면서 열심히 연습했죠 그렇죠 다들 뭐하고 지냈을까?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먼저 리안씨 네 아 맞아 뭐야 저거 카메라로 막 이게 사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 셀카 찍는 방법이라고 봤거든요 제가 저도 해봐야겠다 해서 찍어봤는데 되게 감성있게 나왔더라고요 사진이 여기도 보여주세요 아 네네 그러면 도움이가 좀 필요해서 네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얼굴 앞에 준비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이거 실제 보일 거 웃긴데? 이게 네 나왔어요? 오 이거 처음에 할 때 엄청 오랫동안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돼요 맞아요 각도를 맞춰야 돼요 약간 신발도 중요하구나 응 되게 과학적인 나왔어요? 됐어 됐어 오 진짜 빨리 나온 거예요 오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이제 저희가 맨날 배달 음식을 먹으니까 한 끼라도 밥을 먹어보자 하고 아침밥을 제가 먹으려고 시작한 건데 한 두 명씩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했던 음식 중에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뭐예요? 제일 잘하는 음식은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일 인기를 많이 끓었던 맞아 메뉴인데 칼국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끓이자마자 원판이 돼가지고 100급이었어요 진짜 칼국수가 너무 웃겼던 게 이제 멤버들 먹고 나서 칼국수 남은 거에다 밥을 말하고 먹고 있더라고요 빨리 빨리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4인분 끓였는데 순식간에 없어져가지고 진짜 맛있어 다 맛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토스트저도 줬어요 맞아요 2개가 양배산맥이라고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려볼까요? 정말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토스트 3개가 필요해요 빵 식빵 식빵 토스트 식빵 3개 가운데에 들어가는 빵에다가는 양면으로 딸기잠을 바르고 위 덮어지는 허니 머스타드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햄이랑 치즈 넉넉하게 올려서 포개고 그리고 꽤 어렵네요 꽤 복잡한데 계란물을 묻히고 빵가루 묻혀서 튀기면 되는데 생각보다 마르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팬분들이 진짜 궁금하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항상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 밑에 미래소년 도요 네 글을 쓰시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처음에는 저 맨 처음에 트위터 올릴 때 뭔가 약간 편지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저게 그래서 편지 남기듯이 해가지고 도연올림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도연이가 도연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남겼던 건데 팬분들이 그거 보면서 귀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쓰는 것도 있고 저만의 초심 이름 방지용 이랄까 약간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기 이실짓고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비교적 최근 크로엘라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한 번 올렸었어요 근데 저 그때 그때 저 미래소전 안 보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잠깐 크로엘라로 변신해가지고 잠깐 빌런이 됐던 걸로 해주시면 그렇게 잠깐 빌런이 됐던 걸로 잠깐 빌런이 됐던 걸로 해주시면 자주 많이 찍습니다 네 셀카를 한 달 동안 셀카를 되게 많이 올렸는데 몇 점 올렸는지 어떻게 30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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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점 올렸어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인정 인정 아 이때가 네고진이야 진짜 사진을 보면 저 이제 나우분들에 대한 마음이 엄청 뜨거울 때고 내 예쁜 모습 너무 보여주고 싶고 또 매일매일 이뻤을 때에요 왜냐면 활동했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점 몇 점이에요? 몇 점? 몇 점이에요? 다 배웠어요? 다 배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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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달에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한 300점? 지금 나우에 대한 마음이 더 뜨겁기 때문에 300점? 500점? 200점을 일단 넘기고 210점 정도 일단 넘기겠습니다 목표 이거 해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하루에 5장은 올려야 돼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많이 찍습니다 셀카를 안 들어봐가지고 저한테는 한번 읽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의 침대에 올라와서 그게 무슨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게 자기계발사 같은 책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면서 뭔가 자아가 두개인 사람이냐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되게 강요했죠 그걸 읽어주고 다음 V LIVE에서도 막 형 그때 너무 잘 읽었잖아 감동 먹었잖아 맞아요 자기계발사에 감동받기 쉽지 않은데 너무 잘 거 같아 되게 강요했죠 이거 되게 깊은 주제다 통과 돌무중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동화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줬는데 그냥 읽어준 게 아니라 되게 연기하시면서 읽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친구들 그러면 제가 오늘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미소 친구들 흥부와 놀부 책 알아요? 네 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가 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 아이들 먹을 밥이 없네요 우리도 쌀이 없네 실 아니야? 그래 내가 그러면 형님에게 가서 부탁을 드려보리다 네 다음날 흥부는 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형님 저흥부입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쌀 한 대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 말을 듣고 밥을 하던 놀부의 아내가 뛰어나왔어요 아니 우리 먹을 쌀도 없는데 토련님 줄 쌀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노지 마세요 어머 아 어떡해 놀부의 아내는 들고 있던 밥 쪽으로 흥부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아 아 엔딩은 동표가 마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낼까요? 반미로웠어 마지막까지 여러분 서로 베풀어서 삽시다 없는 콩 한쪽도 나누면서 또 있으면 조금 나눠주고 또 없을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약간 붐에랑 아니겠습니까? 인생은? 다 돌아옵니다 언젠간 뺨을 맞을 어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언젠간 도움을 못 받을 일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? 언젠간 뺨을 맞을 어머 제가 초등학교 때 슈퍼베드를 봤는데 조그마한 애들이 뭐 이상한 단어 쓰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빠지고 미니언즈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이제 그때부터 홀딱 반했습니다 어 그래서 너도 자주 이상한 말 하는 거 혹시 혹시 몰라요 100대 맨날 비슷한 성경을 써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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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된 테스트도 있어요 파이팅 일어났어 일어났어 미니언즈 친구들이 하는 바운스가 있어요 일단 그 친구들은 손이 손가락이 세 개 세 개로 이런 바운스를 해야 돼요 오 오 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한 번 아니 손은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좋은 거 같아요 바나나 제가 Muse 만약에 까무불, 달라무, 바나나, 바나나 또 한 명이 있어 떠났어요? 까먹을까봐 떠났습니다 바나나 추운 째 밤에 추운 째 쿠키 패티 두 장 택배라 조지 양상춤 몇 살 때 부른 거예요? 다섯 살, 여섯 살 그때 불렀거든요 그때 한때 유명해가지고 형이랑 같이 찍고 보냈거든요 그 메일로 제 목소리 톤으로 해야 되나요? 아니요, 옛날처럼 해야죠 작게빠 위에 이렇게 해야죠 빰, 쥐, 쌤, 베 빰, 쥐, 쌤, 베 단계빵 위에 둔떼 고기 두 두 두 다 뭐 다 다 양 다 두 까지 마요네시 소스 까지 나 저작권에 한 번 걸리게 가사까지 다섯, 세 사이가 뭐 네, 준혁 씨는 안무를 되게 빨리 스픱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, 천재는 천재 메인댄서 네, 그쵸, 저 메인댄서입니다 뭐야? 만화야, 원래? 원래는 만화죠 아, 진짜? 만화에서 이런 노래가 나와요? 어머, 저 앞에 또는 있어 무작정 아, 나온다 시동 건다 시동 건다 아, 무서워 와, 진짜 어려운데, 살짝? 어려운데 어려운데? 오케이 오케이 아침 먹고 내 집을 나서려는데 날까지 하네 날까지 하네 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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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게 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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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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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편한 사람 있나요? 이러면 또 시영이가 아, 진짜 다 줘야지 저 리드 댄서거든요 아, 이게 그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바닥 불러야되는데 괜찮아요? 네 아, 알겠습니다 오 아침 먹고 내 늘 나서려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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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앨범 스플래시 네 네, 저희 타이틀 곡 스플래시는요 낯설지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처음 만난 바다에 대한 설렘과 파도치는 물결 속에서 겁먹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. 포인트 안무가 뭐였어요? 포인트 안무는 제가 한 번. 오, 베리 댄서. 포인트 안무는 이제 댄스 브레이크. 아직 무승댄스라고는 안 줬는데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심호흡 댄스? 정말로 성 stencil bye! 뒤에서 보니까 더 좋네, 이게! 좀 맵죠, 강렬하고. 그런데 또 달달한 것도 있고 사랑스러운 것도 있고 좀 통통 튀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라고. 이번 앨범도 저희 데뷔 앨범처럼 비슷하게 devam하는 컨셉들을 많이 넣었어요. 여러 가지의 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번 앨범을 위해 제 머리카락 상태를 좀 바꿔놨어요. 제가 자랑할 만큼 머릿결이 좋았었는데 이제 탈색을 몇 번 하고 많이 풀이 죽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 앨범을 위해서 또 카이리와 시영이가 태님까지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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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빼줄 수 없죠. 부럽다. 이게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시영이와 제가 나시도 있고 이래서 태닝을 하는 거였는데 시영이가 또 몇 번 봤다가 이제 저를 버리고 갔어요. 사실 겁나 했거든요 조금. 건강해 보이고 좋아요. 그렇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좋아요. 부럽네요. 저는 태닝 안 해도 비슷하거든요. 그럼 태닝이 됐어요 자연생님이. 그래야 내가 더울까. 아 형은 왜 그러세요. 그래야 내가 더울까. 아 형은 왜 그러세요.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드디어 8월 25일에 컴백을 했고요. 이렇게 팬바타에서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더 멋있고 이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예뻐해 주시고 좋아요 이런 거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희 2집 앨범 스플래시 더 멋있게 성장한 미래소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1.9초 미래소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블랙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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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